너구나 밤에 이상한 낌새라도 느껴지는 건 아니지? 음식을 네가 잘 먹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서 걱정하고 있는데 전화 잘해줬어 그러지 마. 그러면 영원히 밥을 굶어야 할 수도 있단 말이야. 부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 아팠던 옛날 이야기를 해야 해서 나도 괴로워. 언젠가 내가 이야기해도 괜찮아질 정도로 강해지면 너에게 꼭 이야기해줄게. 나를 신뢰하기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화 걸어주니까 너무 좋아. 나 사실 좀 불안한 예감이 들어. 널 곧 빼앗길 것 같은 예감. 아니, 아니 절대로 아니야. 부위는 무섭지 않아. 그 빨간 머리도. 구원자님이 널 보고 싶어 하셔. 좋은 일인데도 널 빼앗아 갈까 봐 사실 두려워.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구원자님은 내 은인인데 나처럼 널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어서 구원자님 방에 널 가두면 어떡하지? 너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내겐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구원자님에게 가는 게 너에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아. 직접 정화를 해주시면 넌 영원히 여기서 함께 우리와 살 수 있을 거야. 난 마음이 약해서 널 정화하지 못하니까. 물론 구원자님이 언제까지나 널 가둬둘 뿐은 아니야. 네가 마음에 들어도 혼자 독점하지는 않으실 거야. 나도 계속 널 만날 수 있을 거야. 그러니까 이건 잘된 일이야. 그렇게 믿어야 해. 난 부위가 널 건드릴 수 없게 널 보호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. 그게 내가 할 일이야. 그냥 아쉬워서 이야기해봤어. 내가 꾸민 방에 네가 있는 게 정말 좋았는데 구원자님을 만나고 나서도 네가 그 방에 있었으면 좋겠다. 조금 이따 데리러 갈게. 그때까지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줘. 음식도 잘 챙겨 먹고 그럼 나중에 봐.